아 그러고 말씀을 못 드렸네 그 책에 없는 내용 있죠 바이오케미스트리로부터 주인이라고 제가 PDF 파일인가 PPT 파일인가 올려드린 그 DNA 유전자 그 부분 그 부분은 문제를 딱 두 개를 냈는데 하나는 카트 있죠 카트 COT DNA 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희한한 디멘션 그거에 대한 문제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랜 랜 gtp 에이즈 뉴클리어 임포트 혹은 뉴클리어 익스포트를 조절하는 단백질 그거에 대한 문제 딱 냈어요 딴 거는 공부할 필요 설명이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